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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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공방이니까 풀고 해도 될 것 같애 알아서 알아서 몰릴게 렉 걸리나보네 형들은 님들은 렉 걸려요? 님들은? 아아 렉 오진다는데? 렉 안걸리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를 바꾸세요 렉 걸리면 네? 컴퓨터를 바꾸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 바꿀게요 액션 대박 팀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나 이 자리 진짜 싫어 아니 이 자리가 왜 싫냐면 멀티를 먹잖아 일단 앞마당까지 상관없어 근데 여섯시를 먹잖아 원래 아홉시 먹어야 되는데 그럼 파일로는 여섯개 받고 시작해야돼 네 아볼리 열개 감사합니다 아홉시면 그냥 세개만 박으면 되잖아 아 아 아나? 말해도 알려나? 형들게 게임 게임 알죠? 다들 하 엎 아 어 소범아 어서와 몽몵 어서오세요 몽님 몽님 어서오 뭐야? 거기에 매니저 되셨어? x2 를 육수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아름이 있는데. 아, 네. 내가 뭐하는 거예요? 아, 네. 널 아, 네. 글쎄요, 아니.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던 것 같아요. 이유가 뭐하는 것 같아요. 왜, 인제. 뭔가 이럴 수 있어요. 오늘 죽은 사람들 같애 이 사람들이 달려있어 머리가 터진 사람 허리에 쇠파이브가 꽂힐 사람 하반신이 없는 사람 아이의 머리만 들고 있는 사람 어 이제 내 차례인 것 같아 몰라 서명했어 이 다리를 건너가면 된대 하얀 색다리야 하얀 꽃들이 다리 사이사이에 엄청 이쁘게 파있어 아 너도 보여주고 싶다 나 괜찮아 마음이 편해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해 좀 떠나고 싶어 왜 왜 왜 난 결국 사라진다 왜 내 눈에 나 세상이 끝에 눈을 채 누가 존재할까 꿈에서 봤던 것이 현실도 다가오지 행복 전혀 가 오 난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하는거죠? 아.. 아.. 달라진 적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지면 멈추장에果할거라 하지? 펜치고 안전하게 어디야? 되돌아왔어? 여기 좀 이상해. 왜 또? 그가 어디서도 다시 몰랐을까? 이전에 흔하게 들은 적이었다. 그들은 세계 각지인 자신의 동행을 함께한다. 그들은 실제 존재했던 그의 동행의 모델이었을까? 나에게도 동행을 함께 존재하는 것 같다. 그들은 그의 동행의 모델이었을까? 우리는 모두 모아다. 그들은 모두 모아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